강원도의 열악한 의료 실태와 대안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불편한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을 통해서 의료 분야의 각종 장벽을 허물고 지역 의료인재를 확보하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접 병원을 가지 않고도 의사를 볼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동네 의원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뿐입니다. 강원도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기준을 완화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병원을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원까지 확대하자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의사가 여러 병원에서 일하는 비전속 의료 행위, 상비약 판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특별법 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의료 분야 특별법 개정안은 병원, 지역 간 장벽을 허무는 게 핵심입니다. 지역 의사를 늘리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의과대학 지역 인재 전용 의무 비율을 현재 2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지역 출신 의대생이 30명으로 늘어납니다. 한림대와 연세대, 가톨릭 관동대도 선발 비율 확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에 지역 인재까지 반영되면 지역 출신 의대생들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역 의대생을 가르칠 교수진 확보와 수련병원의 환경 개선은 과제입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대학별로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교수진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도 상반기 지역 대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